기상캐스터 배혜지 식사를 하던 70대 남성이 일어나려다가 주저앉자 사람들이 주위로 몰려듭니다. 의식을 잃어가던 다급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남성을 넓은 곳에 눕히기 위해 의자체 들어 밖으로 옮겼습니다. 당시 옆자리에서 식사하던 한 여성이 이 남성의 맥박이 약하게 뛰는 것을 확인했고 심폐소생술 대신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주위에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3년을 장사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느낀지는 그때가 처음이니까 이 여성은 창원 한마음 병원에서 18년째 일하고 있는 수가노사 김연지 씨였습니다. 김연지 씨는 음식점의 주차장에서 70대 환자에게 5분 넘게 응급처치를 했고 이 환자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김 씨는 쓰러진 남성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 의식을 잃은 것으로 파악하고 기도가 막힐 우려가 있어 물을 먹이려는 가족들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심장 질환을 앓던 이 남성은 최악의 경우 심정지까지 잃을 수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간호사의 침착한 대처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의식을 되찾은 이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별다른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경남의 중견건설사 남명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지역건설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다른 건설업체들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종합건설분야 경남 8위, 전국 285위인 중견건설사 남명건설이 지난 1일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1년치 매출액과 맞먹는 600억 원의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해 한계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남명건설의 자금 유동성에 큰 타격을 준 건 하만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입니다. 2020년 첫 삽을 떴지만 금융권 대출 실패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곳 하만 아파트 현장은 공정률 15%에서 2년 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남명건설은 그동안 투입한 공사비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다 김해 신사옥 상가 미분양과 공사 채권 소송 등 악재에 이어 높은 금리에 공사 수익률이 낮아진 것도 원인입니다. 문제는 부도 여파가 협력업체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명건설의 협력업체 미지급금은 60억 원 정도지만 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남명건설의 부도는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 경남의 건설공사 수주액은 3분기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업계에선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금융권의 대출 제한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명건설이 부도나므로서 건설경기가 더 위축돼서 피해부 대출이라든지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더 어려움이 지역업체들은 더 겪지 않겠나. 올해 폐업한 경남의 종합건설사는 16곳. 2년 전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프로축구 경남FC가 4년 연속 1부 리그 승격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민구단 경남FC의 내년 운영 예산을 10억 원 깎고 감독도 4년 만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김포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2 플레이오프. 경남FC는 전반 동점골을 만들었지만, 김포FC의 1대2로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경남FC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1부 리그 승격이 좌절됐고, 내년 시즌까지 5시즌 연속 2부 리그에 머물게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1월 도민구단 경남FC의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1부 리그로 승격하지 못하면 구단 해체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우선 내년 시즌은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내년 구단 운영 내산을 86억 원으로, 올해보다 10억 원 깎기로 했습니다. 또 창원과 양산 등 기업 4곳을 대상으로 후원사를 늘려, 지원금은 더 줄일 계획입니다. 4년 만에 감독도 교체합니다.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설기영 감독은 팬들에게 감사와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경남FC는 이르면 이번 주 차기 감독을 선임하고 다음 달 떠날 전지훈련 준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오늘은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의령이 영하 1도, 거창이 영하 2도를 보이는 등 곳곳으로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4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따뜻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번 주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예년보다 높겠고, 토요일에는 창원의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양산의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는데요.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3도, 하만이 영하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3도, 김해가 15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0도, 합천이 영하 1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4도, 4천 1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은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온화하겠고, 내일 저녁에는 서부 내륙에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의 과방위가 오늘 우주항공청법 처리를 논의합니다. 국회의 과방위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을 다뤘던 안건조정위원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내일 예정된 법안 심사소위로 우주항공청법을 넘길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학회와 한국추진공학회,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우주과학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 우주항공청은 정치적 사안과 별개로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미래가 달린 국가적 사업이라며 우주항공청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남부내륙철도 개통과 연계한 지역발전개발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남부내륙철도 노선 가운데 합천력 역세권은 귀농귀촌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진주형 역세권은 우주항공산업 과 연계한 지식기반 산업 육성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고성영 역세권은 스포츠훈련지 중심으로 통영역과 거제역은 각각 해양관광과 해양 문화도시 성장 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던 진주 촉성로의 국가문화재 승격 운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진주문화원 향토연구실은 지난달 중순부터 진주 촉성로 보물 승격과 명승지 지정 서명 운동을 다시 시작했다며, 3만 명이 서명에 참여하면 서명부를 문화재청과 경상남도, 진주시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100일의 환자 18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남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일 기준 전국 100일의 환자 가운데 53.3%인 96명이 경남에서 발생했고, 지난달 100일의 확진자 73.2%인 82명이 경남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100일의 확산세가 지난달 중순부터 꺾이기 시작했지만, 12살 미만 어린이의 예방접종과 개인위생관리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노인 일자리와 사회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6만 5천여 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종류로는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형과 교육시설 학습보조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취업알선형 등입니다. 참가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대표전화 1544-3388로 할 수 있습니다. 남해군이 75살 이상 고령층에게 한 해 6만 원까지 이 미용업체와 목욕업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해군은 내일부터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작할 예정입니다. 해당 비용은 지원금 카드로 쓸 수 있고, 분기별로 사용요금이 카드에 지급됩니다. 올 들어 9월까지 경남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약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산업재해 자료를 보면, 올해 9월까지 경남의 산재 사망자는 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명과 비교해 27% 줄었습니다. 지역별 사망자는 창원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김해와 양산이 각각 6명입니다. 사천해안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선원과 판매책 등 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50대 선원 A씨 등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로폰을 구해 상습 투약하고 필로폰 8g을 가지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